얘들아 무리하지 마라. 건강이 제일이야. 여기 있었군. 한참 찾았어. 구출하러 왔다. 얼른 돌아가자고. 하! 구출? 헛소리하지 마! 지금 내 의지로 여기 있는 거라고. 그게 무슨 뜻이지? 위대한 영께서 내 가치를 알아봐 주셨거든. 나보고 자신의 부하가 되라고 하시더라고.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. 영께서 그러셨어. 지상 침공을 도와주면 내 힘을 돌려주시겠다고 말이야. 그러니까 잃어버린 위상력을 되찾아준다는 말에 넘어가서 인류를 배신했다는 건가? 이걸로 결정됐군. 나는 쓰레기다. 쓰레기 중에서도 최악의 쓰레기야. 시끄러! 잃어버린 힘을 되찾을 생각도 안 하는 얼간이 주제에. 나는 이제 지상 침공군의 사령관이야. 여기 있는 차원종들은 모두 내 명령에 복종하지. 건방진 너와는 다르게. 자, 내 부하들의 공격을 받아보라구. 그치. 흐흐흐흐흐흐.